엄마, 나 궁금한 거 있어. 어? 뭔데? 엄마는 몇 살 때부터 엄마야? 음... 야! 나 때문이야. 다 나 때문이야. 여보, 준아.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해볼래. 별삼아 AI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정서적 재활이 목적이에요. 어디까지나 개발 중인 제품이라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. 이거 그냥 힐수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나 힐수 엄마예요. 어떤 엄마가 그 모습을 안 봐요. 힐수야. 힐수야, 어딨어? 엄마! 엄마! 보고 싶었어. 엄마도 힐수 너무 보고 싶었어. 엄마, 힐수 일어났어. 이제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. 와우... 오우... 엄마 이렇게 생겼다고? 세상에서 제일 예뻐. 힐수, 궁금한 거 있어. 주은 씨 덕에 힐수는 스스로 욕망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겠죠. 엄마, 오늘 저녁은 뭐야? 아빠가 좋아하는 닭꿈탕 먹을까? 엄마, 아빠 사랑해. 엄마도 힐수도 엄너무 사랑해. 아 我想要好 저 조arl hypothetical 확실히 조정의 활로 종랄 그거만 쓰고 있어. 주은이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낼 거 같아. 아아아아, 282 아 CHA use 하하 자xa 죽은 애를 después 들고 어쩌자고 이래 그만하세요 희수 들어요 왜 이러는 거야 주훈아 병원? 무슨 병원? 니 마누라가 미친 형 같니? 희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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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이게 지금 당신이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알기나 해? 희수 죽었잖아 이거 희수 아니잖아 이딱쳐 사지 멀쩡히 저렇게 살아있는데 희수야 집에 가자 희수야 아빠 아빠 거짓말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희수 이제 어린이 아니야 희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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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수가 어디 뭐해 희수야 엄마 나 이쯤에 안 돼 안 돼 엄마 희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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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수는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아? 응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빠 지켜둘 수 있는 거야 평생 엄마랑 오래오래 같이 살 거야 엄마 따라줘서 희수 엄마가 있어 엄마에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희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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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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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